평소는 잘 모르겠지만 문 열어놨어가지고 봐봐, 르세라님의 인퓨리티스 이것도 봐봐, 나는 안티프레이저밖에 몰라요 안티티티티 이거밖에 몰라요, 잘 근데 형은 진짜 노래 많이 듣는 거라니까요 그것도 형 일이에요, 일 내가 진짜 제일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이거 남자 키 있나? 잠시만 기다려 봐요 르세라핌 아니다 르세라핌 노래방 남자, 이렇게 치면 나오겠지 있네 이거 남자... 근데 남자 키... 잠시만, 들어나보죠 한번 뭐야 이거? 요즘 노래 잘 안 들어요 형님 이거 아닌 것 같습니다